한글자막 by 한효정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퀀트케이에서도 2월달에 리포트를 낸 적이 있고 최근에 코멘트한 것들 같이 보면서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라는 것을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6월 24일날 나온 건데 제목이 중국진출 임박이에요 PER 6배 그러면 큰 제목 하나씩 보면 국내는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진출이 본격화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FNF라고 하는 MLB 회사 있죠 그 회사가 중국을 진출할 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중국을 진출하는 초기 모습이랑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과 닮지 않았느냐라는 투자자들의 로망, 꿈 지금 그걸 담고 가거든요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만약에 중국진출에 성공을 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는 FNF의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투자자분들의 기대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그게 잘 담겨 있습니다 예상대로 잘 되면 PER 6배에 불과하다 보세요 FNF의 MLB 브랜드가 중국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매출이 온기 반영된 21년 실적 기준으로 PER 21배를 적용받았다 동사의 중국 매출이 온기 반영되는 25년 실적 기준 PER이 6배인 만큼 곱하기 3 해도 이게 안 되죠 중국 지역에서 잭시믹스가 흥행을 이어갈 경우 업사이드가 크게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오프라인 이후 집중할 온라인 매출은 밸류에이션에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보멘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프라인이 먼저고요 그 다음 온라인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오프라인만으로 해도 만약에 매장당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는 것만 나와준다 그러면 아마 이거를 사람들이 몇십 개 매장, 50개, 100개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는 한 두 개 정도에서 세 개 정도 매장을 먼저 좀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기업이라고 봅니다 한편 중국은 B2B 벌크 형태로 납품되는 만큼 국내 대비 영업이익률이 뚜렷하게 증가할 것 같다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퀀티케이 리포트 잠깐 2월달 걸 가보시면 그때 당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국내 1위 에스레저 기업이고요 그리고 중국 진출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 기대 중국 파우칭 그룹의 YY 스포츠라고 하는 이 곳과 유통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이게 지금 50개 또는 100개 정도까지 일단 매장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성장을 통한 저평가 구간 해소 앞에 있는 리포트와 같은 내용이죠 보면 이거 1번 잠깐 설명을 또 드리면 골프웨어 등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20, 30대 타겟층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국내 매출도 성장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일본 쪽에서도 호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떤 분들은 룰루레몬이랑 비교하기도 하는데 룰루레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이고 이제 그 잭시믹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저가 좀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작년에 탐방을 갔을 때도 계속해서 이 회사가 보름 정도마다 신상품을 내면서 계속 이제 구매를 이제 좀 자극을 하고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자부를 했었던 기업이라서 그런 점이 아마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중국 진출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독점 계약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YY 스포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3년 40에서 50개 정도 매장 기준으로 약 매출액 천억을 달성했기에 자국 브랜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잭시미스 역시 25년 상반기까지 유사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매출액이 한 40, 50개 매장에 한 천억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판매가의 40, 50%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YY 스포츠 도매로 납품될 예정이다 아까 벌크 얘기 했죠 그 얘기가 이거입니다 아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CB 물량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CB 물량 200억 정도는 일단 중국 물량 생산을 좀 담당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20, 30억을 지금 모델은 선정한 것 같아요 CF 모델은 선정한 것 같은데 지금 대외비라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여기 또 굉장히 좋은 모델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또 한번 좀 기대감을 갖게 하겠죠 그래서 중국 법인 운영 자금 그래서 중국 진출을 위한 CB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보시면 잭시믹스의 중국 매출은 약 1250억 정도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총 매출액 한 4천억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를 해도 멀티풀 10을 부여했을 때 시가총액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상상인증권 6월 달에 나온 걸 보시면 이거의 지금 두 배죠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세 배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FNF를 예를 들면서 올해 상반기 진행한 수주회에서 파악한 수요 결과 기준 연내 중국 오프라인 매장 3, 40개까지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또한 25년에 중국 매장 100개의 목표를 하고 있고요 YY스포츠는 매장당 연매출 10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천억이죠 매장 100개 기준 중국 연간 순매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500억에 영업이익 160억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게 진짜로 시현되는지는 매장 1, 2개를 지금 열 거기 때문에 그거의 데이터를 잘 팔로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잠깐 보시면 이제 여기 잭시믹스나 아니면 그리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레깅스 브랜드 롤르레몬의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중국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50%나 증가해서 지역 중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만큼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시장이 어떤 프리미엄 시장이 이만큼 크다는 거는 시장 크기가 굉장히 크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 임박 PER 6배 이런 거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우리 멘톡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키이찬스 3분기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는데 여기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서 같은 투자자들, 다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어떤 리뷰를 남겼는지를 보면서 이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이런 걸 좀 빨리 흡수해서 결국은 몇 년 안에 좀 해야 될 공부들을 좀 빨리 끝내놓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팔로업이고 어디로 시장의 방향이 흐를 것인지 어디로 산업의 흐름이 흐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는 시간들에 더 시간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서둘러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좋은 리포트로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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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